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출생하수가 2만 1000명 16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라는 그런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서 문득 2006년 무렵 일본의 농객 다치바나 다카시가 쓴 멸망하는 국가라는 그런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이 책은 열대림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멸망하는 국가 서가를 둘러보니까 마침 그 책이 남아있어서 다시 펼쳐보니까 일본의 원제가 바로 멸망하는 국가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치가가 큰 오류를 범했을 때 혹독하고 재미없는 운명에 맞닥뜨리는 것은 언제나 국민들이었다. 최근 나는 천황과 도쿄대학이란 상당불량의 책을 집필하면서 이 책의 부재는 대일본 제국의 생과 사이다. 동양 항구석의 작은 국가였던 일본이 어떻게 세계 손꼽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제국으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무모한 전쟁으로 치다다 멸망했는지를 기록한 적이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란 그런 표현을 가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다치바나 다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940년에 태어나서 전쟁이 끝난 1945년에 5살 아이였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험한 세대이다. 우리 세대는 왜 일본이 그처럼 어리석은 전쟁에 온 국민을 몰았는지 의문을 품고 살아왔다. 이 어리석은 전쟁에도 가로를 하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질 것이 뻔한 전쟁을 가로 닫았습니다. 저의 해설은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불더미 속으로 어떻게 뛰어들어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도움을 이뤄선 그리고 독립을 얻은 대한민국이 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좌익의 길로 달려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뛰어들었지만 한국은 좌파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가서 안 되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개인의 재산권이 얼마든지 유린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치바나 다카시의 표현대로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질 것이 뻔한 전쟁이라는 표현처럼 그것을 한국이란 나라에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쇠락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그 길을 강력하게 원하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반드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정치 세력을 왜 가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천안과 도쿄대학은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글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품기 위해서 써내려간 책이다. 글을 쓰면서 나는 일본이란 나라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전쟁은 일찍이 선전되었던 것처럼 속이 시커먼 한 무리의 궁극주의자들이 나라를 강탈해서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선량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일본의 모든 국민이 전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국가 전체의 의지로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전쟁 중 광신적인 천황중심주의의 사상이 일본을 뒤덮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부 과격한 위익만이 사로잡히던 사상이 아니라 일반 국민 대부분이 주황하던 사상이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한 사회의 가반수를 넘는 사람들이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 공멸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엉뚱한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제목을 다치바나 다카시의 책 제목처럼 멸망하는 국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멸망하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게 된 것은 방송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2월 출신하수가 2만 1천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981년도 기록이 시작된 이후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20% 넘게 극감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하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4명으로 지난해에 5.6명보다도 0.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생하수는 2만 3,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56명 감소했습니다. 이후로는 사망자 수가 출생하수를 웃두면서 인구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2,313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이후 16개월째 연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국가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취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천정부지로 올라 버린 그런 주택가 때문에 계론도 힘들고 출산도 힘든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좀 파격적인 발상을 하게 되면 주택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 다 규제로부터 한 걸음도 더 나갈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에 멸망하는 국가, 몰락하는 국가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안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다치바나 다카시가 천황 숭배주의에 매몰돼서 일본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하는 국가라는 제목은 우리가 정말 거대정부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 길로 계속해서 규제중심주의 사회로, 거대정부의 길로, 관중심주의 사회로, 사적재산권을 아무렇게 유린하는 시대로 중과 시회가 그냥 일상 보통명사화 되는 사회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후유증, 그 결과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그 길로 가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출산율이 반등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은 멸망하는 국가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28일 날 방송됐던 무디스 경고,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초등생 용돈수당까지 제공하는 나라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리드다운 팡님은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정말 정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짜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려는 모양입니다. 공짜 돈을 주면서 바람직한 경제관념이라고 강변한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더우모님은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 용돈을 무상으로 주는 무상용돈, 구청장이 자기 돈으로 주나요? 어려서부터 무상습관인 성장에서 어른이 되어도 일하지 않고 돈 받아 사는 것이 당연시될 것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파괴가 됐지만 정말 청량할 수 없이 큰 해악을 끼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법의식이라든지 질서의식, 그리고 윤리, 도덕,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얘기하는 가치관의 몰락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사회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여기는 도덕, 윤리 등이 아무렇지 않게 경시되고 무시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공짜 바라지 말라,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참이다 이런 부분들이 예사롭게 그냥 뒤집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장관 후보에 오르는 사람치고 범법행위가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는 대법관이 10번 이상 정도의 세금 체납 사실을 밝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법관이 후보로 오른 사람이 그렇게 체납이 10번 이상이 될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문정부의 4년 동안의 치적이라면 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다움 팡님과 원동우님은 현재 공병호TV의 프로그램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